자, 미술곡으로 갑니다. 미술곡. 아주 미쳐버려. 신기방기 시작. 미술곡 불러줘. 너무 좋아. 미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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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미미가. 맛있겠다. 너무 잘했어. 훌륭하다, 보듯하다. 여름이 들려. 미미미미미미미. 순댓국 너무 좋지. 순댓국 먹을 사람 미미미미미미미 나와있습니다. 나 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과 대기를 펼칠 가수, 2010년. 어? 나 좋아하는 연도인데. 강한데? 제가 강한데요. 샤이니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2010년에? 저희 데뷔 2년차 때. 2년차 때. 2010년으로 갑니다. 뉴트로 열풍을 일으킨. 뉴트로? 언제 뉴트로 열풍을 일으킨다고? 먹고 퀸인데. 원더걸스? 티아라. 티아라. 티아라다. 티아라입니다. 원더걸스 버전이야. 티아라와 대결을 펼칩니다. 티아라. 나 진짜 많이 들었어. 오늘 또 오마이걸 나오고. 쉽지 않은 춤인데. 대박.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는 2010년 12월에 발매한. 12월이네. 미니 20의 타이틀곡. 진짜로? 야야야입니다. 야야야. 야야야. 다 같이. 티아라는 야야야. 동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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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티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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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You read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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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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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 아니야, 뭐야?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 아는데? 어? 어? 이거 베이스. 어? 웨어? 어? 더 젓 Вам? 내가 손에 꼽다며 아 아 구이 두리 구이 두리 구이 구이 두리 구이 너를 위해 남겨줄래 꼽다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이 구이 아 아 아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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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인데? 지금 해 지금! 지금! 어? 잠깐만요 됐습니다 적어주세요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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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아 이거 음방으로 떠나면 나 바로 맞힐 수 있는데 가나 가만 잠깐만요 잠깐만 키씨 이리 와봐요 지금 음방 쪽으로 갑니다 그때 2년 샤이니 데뷔 2년 찼대요 엠카 대기실이야 추억여행 밖에 없어요 추억여행 말고는 답이 없다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빠르게 좀 도로로 가도 될까요? 한해부터 쭉 갑니다 한해 5분 안 만나 뺏까 안 따까 깍까 귀엽게 좀 해주세요 깍까 귀엽게 깍까 깍까 탱구 오버 깍까 깍까 맞네 깍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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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비슷해 따 또 알바 바르바 미륵동 탱구 김동현 머리 정신은 온통 2라운드에 가있는 1라운드는 필요없다 맞아 나 지금 팀이 중요해 나 지금 1라운드는 바스 보면 알아 1라운드는 버리겠다 바스반 오픈 이거 봐 딴딴뚜가 뭐야 딴딴뚜가 딴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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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같은 게 있어 또가 있어 맞아 또 난 처음에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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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가 까 까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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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렇게 반복되는 건지 모르고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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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미니 떨려 나도 여기 묻어가야 돼 떨려 잘 들어오는 거 봐 미리미리 미리던데 미리미리 까 딸기 우리가 뭐 얘기하는 와중에 히의 표정이 좀 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린이도 어? 여행이 왔구나 지금 거의 뭐 근데 이게 맞을 줄 모르겠어요 히는 아예 왔어 아는 노래 아는 노래 아는 노래 이렇게 할게요 저는 원샷에 크게 막 이제 좀 빼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 그러면 아린을 위해서 키는 조금 단어를 빼겠다 자 미미 가 울랄라 울랄랄라 울랄랄랄라 울랄랄랄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심지어 문제 그건 아니지 않았어요? 저거 그냥 미미씨 알랄랄랄랄랄라 이거 적은 거 같은데 아 그거 아니야 제가 미미씨 그게 잔상이 남아서 그냥 그걸 쓴 거 같아요 그냥 그걸 쓴 거 같아요 앞에서 앞에서 너무 놀았나 봐요 많이 많이만큼 많이 많이만큼 따만큼 따만큼 또 오 많이 적었다 저 사진 되게 공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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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어떻게 했어? 어깨가 턱이 닳을 만큼 거의 저녁이면 부엉이 정도로 돌아간다 그래도 아우자재다 진짜 애한테 부엉이가 뭐예요? 아니 이게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잘 나올 거야 하는 느낌 자 이제 아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린 아 키가 인정한 아린 귀인일세 귀인일세 그때 추억여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들은 거예요? 추억여행도 했고 제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최근에도 들었어요 오 최근에 어떻게 들었지? 오 최근에 그래서 한번 자신 있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어? 자 좀 합의를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아린 씨가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미세하게 다른데 일단 저하고 아린 씨하고 나중에 좀 합쳐보겠습니다 아 가진 자들의 품격입니다 그럼 편집까지 제가 다 알아서 하네요 그럼요 남그레이를 하는 거야 다 해 키 키 다 해 오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가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영어? 이 짧은데 영어가 어떻게 나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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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게 오랜만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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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이따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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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여기까지 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위에 영어는 좀 알려줘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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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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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미니 미니 아니야 아냐? 자 이제 아린가입니다 아린이 5번 5번 어? 이따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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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노래를 안 해 떨리네요 맞는 거 같아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저 뒤에 부분 안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떨리네로 끝났어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라서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포기하고 있어야지 가장 많이 맞춘 원샷 주고 아주 영광스러워 자 봐서 아린은 두균이 들어갔고요 막내 막내 아린입니다 아린입니다 귀여워라 예뻐라 아린 버립니다 아린이에요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이거를 제보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사실 이제 막 축제 분위기 막 웅성웅성하고 뭐 키치도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뭐 아린 씨도 막 웃으면서 쓰고 있었어요 동협 선배님이 급하게 어디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뭐야 동협 선배님이 되게 뭘 잡으신 것 같았어요 아 잡았어요 아 30분 좀 당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우와 3대 너를 3대 너를 글자수 오픈합니다 글자수 6개인가 뭐야 대박 징그럽다 야 진짜 징그럽다 정말 진짜 진짜 좀 징그러워요 곡 정보들입니다 곡 정보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드는 신경을 담은 곡입니다 어? 이렇게 무섭한데? 앞부분 가사입니다 영어 3개입니다 영어가 3개가 나와야 돼 3개 영어 3개 이 가사랑 이 영어랑 이 뒤에 말이 이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이 음절의 가사가 이거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입으로 계속 부르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머어머 짱이다 진짜 매니 매니 매니예요 내가 비슷했어 미니 매니 미니 매니 미니 매니 미니 매니 미니 매니 매니 미니 매니 따만큼 따만큼 또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붙여봤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많다고 두... 두근... 설마? 한 번 더? 네 또 두근데 또 떨리네 두근두근두근두근데 또 떨리네 따만큼 따만큼 또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대 또 떨리네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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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었어 완벽하다 짱! 브라보! 펄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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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뚝백이네 진짜 한뚝백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인데 힌트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더블체크로 힌트를 쓰냐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하냐 홀드차원으로 확인만 할까? 확인만 더블체크 이게 다음에 힌트를 쓰면 우리 동현이 형을 우리 전체가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잖아요 힌트를 들으면서 동현이 형이 우리가 맞혔는지 못 맞혔는지 무슨 말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해줄래? 남겨 좀 알아 강국히 부탁한다면 다시 듣기는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강국히! 강국히 부탁한대 그러면 너무 강국히 부탁하니까 골드차만 사용하시죠 이러면 미미가 약간 부담감을 갖고 들어갑니다 미미 바로 이분입니다 나는 한 글자가 맞았어 보여주세요 둘이 친하네 둘이 친하네 없는 자의 여유 여름이 들려 없는 자의 여유 없는 자의 여유는 뭐야? 저희 공식 룰로 초대 손님 미미가 듣는 걸로 합니다 미미 골드샷 흑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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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제발 오! 오! 맞을까? 나 안 들려요 처음 들었어요 본인이 듣는 거에 대해 사실 기뻐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오! 근데 미미만 얘기만 믿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다들 창 한번 쓰실래요? 왜 그래요? 그래, 맞나 보다, 맞나 보다 자, 아린 출발합니다 출발! 불러주세요! 매니 매니 따만큼 따만큼 또 두근두근두근대 또 딸리네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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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자예요, 아린! 아는 자예요, 아린! 완전 정답이지 잠잰데 추억까지 쓰면 된 거야 정답이다, 정답이다 그럼, 레츠 고! 먹자, 한 그릇씩! 배고파! 자신감! 대성공! 성공! 난이도 별 5개 진짜 안 들리더라 오늘 그냥 골탕 매기자 뒤에 왜냐면 우리가 오픈해줬잖아요 오늘 거의 생방송으로 네,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안 들려, 안 들려 아린과 키의 콜라보로 여러분 자리로 자리로 드립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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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하와이 부족도 순댓국 좋아하나 봐요 왕투비 순대국 좋아해요. 순대 2행시 오랜만에 갑니다. 림이 갑니다. 순! 순진한 줄 아셨죠? 아니요. 대! 대박 섹시한 여자예요. 우와! 대박 섹시. 조금만 살 때 항상 그 문구 넣어드릴게요. 해주세요. 해줘서 준수 jd